3. 3. 2. 3. 3. 4. 4. 5. 5. 5. 5. 6. 5. 6. 8. 8. 정말 이 집이 우리한테 체리지리라고는 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? 정말 뜻밖의 일입니다 이 집을 대대로 자식들한테 넘겨주면서 우리 위대한 원수님이 사랑을 길이 길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 담가신 이 집에서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생활한다고 생각하니 이건 무슨 말로 그 감사와 배려 그 힘과 믿음 이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다 말을 해야 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배려해 주신 이 큰 학교는 운정의 방역 의사로서 충전 다해 나가기 위해서 족구가 늘어나며 특히 이 후대들을 대를 이어 순정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집에서 어리어리 살면서 아들을 도자리에 세워서 원수님께 충직한 과학자로서 도마논 일을 하도록 다 들어주겠습니다 웅당 해야 할 일을 한 저희 세대 측에게 이렇게 흥둥같은 집을 지어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이 다섯 마디밖에는 더 자주 이야기 찾을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이 로몬 manufactured 이 코로나 10년 gusto 떠나가며 장 sober 로몬 수학 seven particip excuse ин 척